자 이번 아이디는 자 토네이도76 토네이도76님꺼구요 아 이분 어마어마 하시죠 위에 보세요 잘 봐봐 위에 돈 얼마인지 봐봐요 자 구당가치 43억 43억입니다 구당가치 지금 현금으로 11억 있어요 현금으로 자 그리고 팀 보세요 어마어마 하죠 자 어마어마한 선수들이 막 있어 B도 A도 볼까? 자 유상초도 있고 아 A는 전설이 많네 어찌되면 B로 있었으니까 B로 세팅해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이분은 카드 원하셨죠? 자 카드 갑니다 카드 자 긴장돼 다른것도 까도 되죠? 저기 토네이도님 다른것도 까도 되죠? 자 그러면 자 징글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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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징글벨에 맞춰서 까볼게요 자 갑시다 와 카드 엄청 많네 자 쭉쭉 까보자 후후후와 자 300부터 딴난난난나 어우 8600원 자 요즘 8600원 징글벨이 뭐야 이거 자 술덕님 어서와요 이거 좀 뭐냐 이 카드가 카드가 아깝다 저거 뭐야 올 올 카드 있잖아 초록색 그거 까도 이거보다 낫겠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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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즌홀 너무하네 자 일단 까긴 깝시다 자 자 4400 자 아직 이거는 뭐 시작이니까 괜찮아 8700 자 징글벨에 맞춰서 까고 있어요 300짜리 다 까고 그 다음 100 까고 50 까고 30 까고 그 다음에 월드베스트 그 다음에 공의전설 깝시다 어 좀 좋아졌어 82,000원 좋아 여태까지 나오는데 재밌어 하죠 가봅시다 자 징글벨에 과연 잘 나올 것인가 자 계속 까고 이어서 까겠습니다 혜린님 어서와 사료 어서와 아우 21,000원 짜증나 짜증나네 진짜 좀 제대로 나와라 이것들아 후후후와 오 285,000원 자 기한 넣더니 이제 좀 잘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쵸 자 근데 이거 카드가 약간 카드가 약간 전설의 카드 비슷하게 생겼다 자 100 까고 그 다음에 깝시다 어서와요 혜린님 반가워요 아 디아라 디아라 내가 좋아하는 선수인데 엄청 싸는건데 저거는 자 이제는 제대로죠 자 월드레전드 50부터 깝시다 이거 이거부터 깝시다 음악 바꾸고 음악 바꾸고 깝시다 자 그래요 갑시다 자 깝시다 아우 43,000원 괜찮아 워밍업이야 아직 자 월드베스트 07 30 59,000원 자 자 올라라 올라라 얘들아 올라라 자 황제님 어서와요 타이밍 잘오셨어 황제님 짜짜짜 26,000원 왜이래 자 0 시원찬네 짜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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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니 뭐 지금 바꾼다고 해서 달라지겠어요 자 깝시다 드디어 자 갑시다 준비되셨죠 자 리듬에 맞춰서 깔께요 02부터 깔까 02부터 자 02부터 깔께요 자 02 자 맞춰 뭐 나올까 자 이유인지 안정은 나왔고 자 저는 박지성 예상해봅니다 박지성 자 한 번씩 골라 맞춰보세요 자 한 사람당 한 명씩만 자 저는 박지성 자 갑니다 자 지금이야 지금이야 바람 부는다 가자 자 아 아 아 아 아 아 차돌이 자 차돌이 나왔어 차돌이 최악은 아니야 그쵸 자 차돌이는 최악은 아니야 최악은 아니야 그쵸 최영웅은 아니지만 최악은 아니야 자 지금 저기 뭐야 초영수가 1700 하더라고 자 한국에서 3300이면 최악은 아니야 내가 봤때 말 아니야 평타야 저 정도면 자 갑니다 이제 매일 월드레전드 갑니다 월드베스트 월드베스트 자 자 무엇일까 맞춰보시라 자 저는 노이어 할께요 노이어 노이어 좋죠 선수가 좋은데 좀 싹 깊어라 자 뭐 나올까 빨리 맞춰보세요 같이 한 번 차별해봅시다 로벤 로벤 카샤 자 또 없나요 자 메시암표 나왔구요 자 힘을 주세요 같이 맞춰봅시다 일단 첫번째거 까볼게요 첫번째거 자 갑시다 에투 하나 좋아 에투 자 지금 마르셀로 좋아 마르셀로까지 나왔고 자 됐죠 자 갑시다 개꿀방송 어서오세요 갑시다 자 자 준비된 월드베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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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치로 아유 워디 이 이 이 이 이 이 이 sabe 자 지금이야 바람문다 야 이컬드베스트 자 자 이번에는 억단이 나와라 억단이ラ 호날다라또 ces 자아 아유 marie 자 갑시다 꼭꼬꼬 꼬꼬 아아 마이콘 아마이콘 마이콘은 잘 나온 것 같아 마이콘은 솔직히 말해서 중차 이상이죠? 중차 이상해カンタ 어리 비쌌어 그렇죠 이건 약간 최선은 아닌데 상급이야 얘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제 생각엔 그래요 자 이정도면 나쁘지않아 여러분 인정 하시지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자 만약에 지금 이거 하기 전에 한 달 전에 마이콜하고 디마저 떴으면 중타고나야 중상이야 중상 그쵸? 일단 골키퍼도 안 떴잖아 자 괜찮았어 마이콜은 두구두구 쓸 수 있는 선수에요 어떻게 뭐 많이 커졌나 모르겠어 토네이도님 자 어쨌든 좀 아쉬움이 남지만 그래도 멋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자 요거 제가 녹화 여기까지 하고 자 유튜브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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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려. 요거 하나만 더 까고 가자 요거 하나만 요거 하나만 더 까고 가요 요거 하나 더 까고 바로 올린다 감사합니다 아 손이 꽉 찼어. 어 떴어 근데 디어라 아 디어로커서 부작문제에다 떴는 거 한 200밖에 아네 자 일단 이거 만족하신다니